자 다음은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는 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는 과연 어떤 팀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플럼입니다 저는 풀햄이라고 읽습니다 예전부터 풀햄이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저는 플럼보다는 풀햄이 더 익숙해요 그래서 저는 풀햄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단을 1879년에 했고요 연고지는 런던, 해머스미스 앤 플럼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 강력시, 북구 이런 식으로 구를 대표하는 팀이고요 플럼구를 대표하는 팀이고 홍구장은 크레이븐 코티지라는 홍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연고지 라이벌로는 체리시, 퀸스파크 레인저스, 브랜트포드 FC가 있습니다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브랜트포드는 하브리그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만날 일이 없는데 체리시 FC 같은 서런던, 서런던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은 서런던 더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부리그 우승 경력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 1886년에 만들어진 팀인데요 북런던을 대표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런던 이슬링턴구에 위치해 있고요 홍구장은 원래는 하이벌이라는 홍구장을 쓰고 있다가 에뮬레이트 스타디움이라는 곳으로 새로 지어서 엄청나게 커진 경기장이 있습니다 큰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을 지금 홍구장을 쓰고 있고요 연고지 라이벌로는 우리 손흥민의 팀 여러분들이 상당히 손흥민 경기 본다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 팀 바로 토트넘 하스퍼와 연고지 라이벌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북런던 더비라는 더비로 불리고 있죠 며칠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 1 어시스트를 하면서 맹활약했던 그 경기가 바로 북런던 더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사이가 나빠요 두 팀 간에 서로 그쪽 보고 오줌도 안 산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사이가 안 좋은데 북런던을 대표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1브리그 우승 경력은 13회나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팀이고요 2003-2004 시즌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우승 경력이 없는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팀인데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줘서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라는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올해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스날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상당히 좀 이 팀의 앞날을 결정시킬 수 있는 주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1905년에 찬단된 팀이고요 런던 크로이던 구 사우스노우드 지역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장은 셀허스트파크라는 구장을 쓰고 있고요 연거지 라이벌로는 미럴FC 찰튼 에슬레틱FC가 있습니다 일부를 우승 경력이 아직까지 없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름이 국내에서는 수정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수정궁이라고 불리고 있고 남런던 남런던을 대표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웨스트엠 유나이티드입니다 이름이 웨스트엠이기 때문에 어? 서런던에 위치해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동런던에 위치해 있는 동족에 있는 팀입니다 어? 연고지가 런던의 뉴영구라는 곳인데 뉴영구가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요 부분 요기에 있는 군데 경기장이 런던 스타디움을 경기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 경기장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연고를 하고 있는 그 연고지와 홈구장의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연고지 라이벌로는 미럴FC가 있습니다 1895년에 만들어진 팀인데 아스날만큼 런던에서는 인기가 많은 팀입니다 어? 런던에서 가장 인기 많은 팀이 아스날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이 웨스트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경기장에 가면은 비눗방울 뽕뽕뽕뽕 왜 보글보글 마냥 예 그렇게 쏘는 팀이 있는데 어? 홍경기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어? 경기장 곳곳에 비눗방울이 뽀글뽀글뽀글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좀 인상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팀으로 유명합니다 1브릭 우승 경력이 아쉽게도 인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첼시입니다 첼시 상당히 좀 유명하죠 어? 국내에서는 삼성과 스폰서를 맞으면서 삼성 유니폼으로 유명한 그런 팀입니다 첼시FC 창단 1905년에 창단했고요 런던 해머스비스 앤 플럼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프렘FC 예 프렘 플럼FC와 같은 연고지를 쓰고 있고요 어? 험구장은 스탠퍼드 브릿지라는 험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연고지 라이벌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렘이 있구요 그 다음에 킨트파이클레인저스 브렌트 퍼드 팀이 있습니다 어? 1브릭 우승 경력이 총 6회가 있습니다 예 54년 55시즌 우승하고 한동안 우승 못하다가 50년 뒤에 정확하게 50년 뒤죠 50년 뒤에 어? 무리뉴 감독이 들어오고 러시아의 석유재을 구단주가 들어오면서 어? 전폭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무리뉴 감독과 좋은 선수들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2004-2005 우승을 필두로 전성기를 유력합니다 2016-2017 시즌 우승을 끝으로 아직까지는 우승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토트넘 핫스퍼 FC입니다 자 손흥민으로 유명한 국내에서는 손흥민의 팀으로 알려져 있는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흔히들 닭집이라고 또 바라죠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웬블럼에 닭이 있기 때문에 닭집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팀입니다 토트넘 핫스퍼 FC 1882년에 창단을 했고요 런던 헤링게이구 토트넘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트넘시에 있고 토트넘시가 아니라 토트넘 동네죠 동네 이름이 토트넘입니다 예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화이트 핫트레인이라는 경기장을 쓰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재작년부터인가요? 2년 전부터 이 팀을 이 경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영고지 라이벌로는 아스널 FC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고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인지도를 따라잡았더라고요 국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팀으로 토트넘 마스퍼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어떤 활약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팀의 레전드로 남게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을브릭 우승 영역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 한 번 우승하고 10년 뒤인 1960년에 우승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가 적기가 아닌가 적기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올해가 우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우승 가능성에 근접해 있는 토트넘 하스퍼입니다 지금까지 축알이 축자란 아닙니다 축하리 축알못에게 알려주는 축구 이야기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팀 내 영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고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1브리그 한정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2브리그도 이건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라이벌 얘기 나왔을 때 대부분 보면 이브리그 팀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브리그도 이걸 언급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브리그 영고지에 대해서도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축구 잘 모르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는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미어리그 영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앞으로도 CKFC 컨텐츠와 다양한 축구 관련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댓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써빠! 구독!! 구독! 사랑! 구독! 탭 igual!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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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감사합니다.